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п 다시 태어난 나무는 느껴본다 검은 폭풍 진정한 삶을 돌려줄 거야 이거 왔어 올해는 설명이 지금 처음으로 반복할 수는 당해봐라! 당해봐라! 용자의 진료 나이를 우아한 움직임으로 용자의 진료 크로매라! 너의 진정한 모습 크로매라! 너의 진정한 모습 크로매라! 너의 진정한 모습 실패 겨우 이정도냐 건 폭풍으로 감격력 겨우 이정도냐 크로매라! 용자의 진료들을 전공이 지금 이렀다! 지렀다! 공포를 떨친 이 칼날 전부 사라진다 따라하러 간다라! 검은 폭풍을 진정한 자의를 보여준다 공포를 뻗친 이 칼날 전부 사라진다 검은 폭풍을 진정한 또 반복할 수는 이 검으로 악을 끊어낸다 진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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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